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사실 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20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런 발탁되기 전에는 희망통장 갖기 전에는 두려움만 앞서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생각하고 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 I can't believe it'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'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? I'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I can't believe it's true 운 좋게 신 Français 선정을 하는데 운 좋게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간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이렇게 희망 성장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로운 힘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제 어떤 새로운 힘이 제 모습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항상 이 삶을 채풀이고 그런 식으로 반성되어 요즘엔 안 부러지고 더 활발했었고요 언니랑 말했었는데 남아졌어요 멋지다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에 손을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복잡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희망 성장 1기죠 1기 10구들 다 잘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 잘되겠다 너의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저고 나라져버린 너의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져버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